마흔 뉴스 논설, 갈매기의 눈깔입니다. 며칠 전 법제처가 김해 신공항 지으려면 주변 산 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깎아야 할 산이 6개가 넘는데, 먼저 돈이 억수로 드니 이 말은 사실상 김해 신공항 안 된다는 법리 해석과 같은 겁니다. 인자 순리대로 김해 신공항 무역, 가덕 신공항 건설 쪽으로 살살 가닥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도권 언론들 파산 공세가 무섭습니다. 사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한국경제, 또 들춘 가덕 신공항, 국정시스템보다 선거가 우선인가 이래 제목을 크게 뽑아놓으더만 내용을 한번 보면 내년 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이 국책사업을 만신창의로 만든다고 이거는 참 고마 욕을 합니다. 동아일보 더합니다. 먼저 사설에 선거 앞두고 영남권 신공항 논란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정치 해놓고 4년 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에서 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인자와서 표 욕심 때문에 뒤집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중앙일보 한술 더 떠서 공항 뒤덮은 정치적 꿍꿍이라면서 부울경 지역민들이 수십 년째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를 그저 사람 속 후는 정치적 야업 수준으로 도매껍 처리합니다. 마지막 조선일보 11월 12일 사설, 이것 하이라이트입니다. 성추행 시장 빈자리 차지하려고 다 끝난 신공항 조작, 뭘 조작했는지 근거도 엉망입니다. 그저 이기 내년 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쪼매라도 도움이 될까봐 걱정이 아마 태산인가 봅니다. 여기 일일이 언급을 안 해도 수도권 대표하는 언론들 말까? 이런 논조들입니다. 고마해라 해도 참 일치단결입니다. 한번 나눠보면요. 첫 번째 비난 이유가 정부가 공정하게 의뢰한 외국 용역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덕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하기로 정했는데 부울경 그리고 여당이 내년 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정치적 욕심 때문에 지역민들을 선동해서 이를 뒤집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난 이유, 이 좁은 땅덩이에 고속철, 고속도로 다 잘 깔려 있는데 인천 와서 변기 타지 먼 초내 신공항이고 초내 공항 지주 또한 적자 혈사 낭비, 엉망이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 또 나오면 부울경이랑 대구, 경북 간에 큰 싸움 나고 죽도 밥도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말카우기는 소리들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용역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다는 주장. 이거는 용역 자체가 엉털이라고 이미 반박이 된 겁니다. 김해공항 주변이 첩첩산중인 건 부산 까나라도 아는데 그런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넣지도 않고 결론을 낸 소가 다 웃을 용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땅덩이에 뭔 또 신공항이고라는 주장. 이게 더 열받는 말입니다. 서울 사람들 느그가 외국 나가려고 새벽밤 묵고 아니면 전날 올라가 하룻밤 인천서 자고 그래 해봤나라고 묻고 싶습니다. 왕복 10시간 인천 가서 외국 나가는 영남 사람만 해마다 500만 명이 넘습니다. 공항 수도 한번 보이시되 우리나라가 군공항까지 다 합해가 전국의 공항이 고작 15개입니다. 중국에 해마다 100개씩 공항 널려서 2030년까지 공항 2천 개 확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공항이 100개가 넘고 미국은 놀라지 마이소이 공항이 1만 8천 개가 넘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적, 물적 항공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기입니다. 불경에서 생산되는 항공 물류 김해공항 안대가 마을카 인천 가서 뛰웁니다. 안 써도 될 돈을 길에 뿌리고 가는 기입니다. 또 김해공항은 국제선 이용객만 벌써 천만 명을 넘기고에 해마다 천억 원이 넘는 흑자 공항입니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올해는 정말 불경적 항공 수요 폭발했을 기입니다. 어데서 들으밀 논리를 들이대야지 저자 무한 양장 이런 쪼맨한 공항하고 김해공항을 짜짓게 해가지고 되도 안 한 기사를 벌로써 제끼고 있는 기입니다. 세 번째 불경과 대구 경북 간에 또 싸움 난다는 주장 그런 주장을 하는 수도권 언론들 면상에 그래 싸움 붙이고 싶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은 벌써 독자 신공항 추진되고 있어서 인자 우리가 가덕을 가든 어데를 가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얼굴 맞댈 이유도 없습니다. 지는 수도권 언론들이 동남권 신공항 24시간 운영 가능한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을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빨대처럼 비수도권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중심주의 패권주의가 그 바탕입니다. 좋은 건 수도권에 다 있어야 하고 원전처럼 위험한 시설은 비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것만 봐도 압니다. 고리원전만 7기입니다. 경주 울산 합함은 동남권 일대에 원전만 13기 세계 최대 원전 밀접 지역입니다. 아시지에 수도권은 원전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전기는 잘 가져가서 시대에 꼽으면 서울 살지라는 수도권 중심주의 비수도권을 식민지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성공하니까 절이 좋은 국제영화제는 서울에서 해야지 하면서 충무로 영화제 하겠다고 나서는 그 꼴집한 꼬라지가 다시 떠올라서 또 살점이 받습니다. 지는 이 수도권 중심주의에 물들어서 관문공항으로서의 동남권 신공항 가덕신공항에 반대하는 수도권 언론들에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다시 전해주고 싶습니다. 개가지사도 기차는 달린다. 지금까지 부산 앞 바다를 나름에 하는 논설 갈매기의 눈깔이었습니다.